KT의 에너지원 저는 이제 맛있게 제 에너지원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장 맛있게 해서 제가 먹고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운동장에 가서 타느라, 식히러, 항상 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먹고 하세요. 안 그러면 쓸데없이 근육에서 다 에너지를 연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근육이 소모되는 상황이라 근육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. 항상 식사하시고 운동하기 전에, 2시간 전에, 그리고 근육 운동하기 한 30분 전에는 꼭 이렇게 간단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꼭 함께 섭취하시고 운동하러 가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좀 이따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하체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웜업부터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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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